잘 빠지는 만큼 스며들기도 잘 빠지는 이유는 잘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운동화는 스며들지도 않고 대신 빠지지도 않는데 이건 잘 스며들고 신발을 스펀지로 만드셨나 봐요 쭉쭉 빠지나 봐요 물에서 씻는 운동화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 사신 거 아닌가? 그거 디자인도 특이한데 정말 아니면 비 오는 날 물 찼을 때 물뼈낸 신발 아니에요? 신고만 있으면 물이 빠집니다 불들오일림 심한 길치라 큰 맘 먹고 비싼 내비게이션으로 바꿨는데 좌회전 우회전을 반대로 말해주는 거겠죠? 뭐죠 이거? 요즘 내비게이션이 좋아지긴 했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내비게이션이 한 발씩 좀 느려요 아무래도 위성으로 이렇게 잡아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하면서 200m, 100m, 50m 줄잖아요 20m 좀 갔을 때 좀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돈 다음에 우회전하셨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될 때가 그렇지 않아요? 그렇죠? 저는 그래서 소리 꺼놔요 그냥 아 그래요? 네 그냥 길만 대충 보고 그리고 요새는 그냥 아는 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그래요? 네 가끔가다 어디 음식점에 찾다 보면 아 맞아요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? 자전거를 사야겠어요? 편하게 그냥 자 노래 들을까요? 뭐요? 아 뭐요? 예? 왜 왜요? 자전거 사실게요? 제 진행 마음에 안 드세요? 아니 자전거에 내비게이션 다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노래 듣죠? 예 앞에가 팀이에요? 뒤에가 팀이에요? 뒤에가 팀이에요? 아 왜 그러세요? 알죠 아 정말 창가 좁은 거예요 뭘 또 장난이죠 아유 알죠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 뭐요? 아멜리에 영화 있잖아요 프랑스 영화 재밌게 봤거든요 포터블 그루나인이 부릅니다 그루브나인이요 그루브 잘 타는 아멜리에 아멜리에